TKBN 트롯하여 쇼쇼쇼시를 진행하는 배정아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종일 행복하답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기는 거랍니다 오늘이라는 두 글자가 가장 행복하고 후회 없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답니다 오늘도 향기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그리운가 봅니다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버내도 마르지 않는 그리움 내 안에 남아 그렇게 사랑한 당신 지울 수가 없구나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고 잊으려 해도 떠오르는 올빛 아하하하 흐르는 눈물 사랑한단 그 약속은 어디로 가고 그대 향한 내 마음만 너무 아파요 그대 향한 내 마음만 너무 아파요 아무도 내가 당신이 당신이 그리운가 봅니다 당신이 그리운가 봅니다 아무리 버내도 마르지 않는 아무리 버내도 마르지 않는 그리움 내 안에 남아 그렇게 사랑한 당신 지울 수가 없구나 그렇게 사랑한 당신 지울 수가 없구나 아하하하 흐르는 눈물 아하하 흐르는 눈물 아하하 흐르는 눈물 사랑한단 그 약속은 어디로 가고 그대 향한 내 마음만 너무 아파요 아무도 내가 당신이 당신이 그리운가 봅니다 아무도 내가 당신이 당신이 그리운가 봅니다 그대 향한 자Kiit 아하 음 아멘